모닝큐티의 윤형국어입니다. 오늘도 고린도전서 15장 이어갈텐데요.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성경에 부활과 관련된 말씀만 한장으로 이렇게 딱 다른 데도 있지만 부활에 관해서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했었고 앞으로도 존재할 거기 때문에 부활이라는 장이 따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예수님의 부활, 또 죽은자들의 어떤 부활 그리고 우리 몸의 부활 이런 것들이 궁금한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볼텐데요. 여기 이 부분은 이제 죽은 자의 어떤 부활 이렇게 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이것만큼 이 세상에서 잘못된 지식은 없죠. 인간은 당연히 죽기 때문에 인간의 사절에는 부활이라는 것이 없죠. 있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사는 거라는 어떤 사전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을 믿지는 않죠.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 죽음은 끝이라는 그 공식을 깨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다가 3일 만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것을 믿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있지만 믿는 것도 이렇게 했지만 더 놀라운 것은 뭐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그 부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우리한테 소득이 되는 건 바로 죽어도 다시 사는 건 부활이 사실은 영생으로 연결이 돼야 되죠. 부활. 사실 그 당시에도 부활은 존재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두 번, 세 번인가 죽은 사람을 실제로 그 당시에 3년 동안 공생하면서 살려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죽었다가 살린 그 두 사람의 어떤 부활하고 달랐죠. 예수님의 부활은 뭐였습니까? 영생의 부활이었죠. 부활하셔서 영생하시는 삶. 다시 죽음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시 죽음이 없는 부활. 영생의 부활. 예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영원히 부활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영생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참 그런 것을 또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장, 15장, 고린도 15장, 12, 13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렇죠. 이 세상에 전파된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구원자고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를 한 거죠. 제자들이. 저런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한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중요하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데 뭡니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많은 진리라고 이것저것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으면 끝입니다. 그 거짓 선지자가 죽으면 끝이에요. 그 살을 따르는 무리도 사라지고 아무 효용이 없어진 거예요. 그 사람이 죽으면서 모두 그 사람의 말이 끝나는 거예요. 왜? 부활이 있어야지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도 그 사람이 죽으면서 말도 죽어버려요. 다 거짓말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예요? 엄청나게 많은 말씀을 하셨죠. 진리의 말씀이라고 해서 자기 자신도 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오 진리오 생명이니 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더니 진짜로 다시 살아났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천국가는 길이고 또 무엇입니까? 생명. 예수님이 다시 살아있네. 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어서 이것을 전파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부활의 이야기를. 죽은 자의 부활이 도대체 어디가 있냐. 믿기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으니까. 당연히 또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이 없으니까. 그런 지식이 없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이런 반응은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인간적인 반응이죠.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맞죠?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다시 산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다시 부활한다는 것도 안 되는 거죠. 부활하는 게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없는 거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4, 15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지금 그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사도들이,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파하는 것들이 뭐예요? 완전히 헛것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을 믿는 것도 다 헛것인 거예요. 사람은 나도 그냥 죽습니다. 예수님도 죽어요. 나도 우리도 죽어요.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과 똑같은 것과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특별히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을 향하는 믿음도 헛것이 되는 것이죠. 부활이 없으면. 더 중요한 건 뭡니까? 15절에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을 했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전파를 하고 성교를 했는데 이웃에게 그런 것을 전달, 간증을 했는데 이건 뭐 다 거짓 증인으로 드러나면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다시 부활시켰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증언을 했는데 그런 일이 없으면 이건 뭐 다 거짓말 아닙니까? 거짓 증언을 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십계명에 거짓 증언하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완전 거짓말쟁이가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짓 증언. 왜?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전파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진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달리 살리시지 않으셨겠죠.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왜? 그런 게 없으면 부활이라는 게 없으면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지금 그게 맞는 16절, 17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제 가운데 있을 것이오. 만약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뭐요?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겠죠. 다 똑같은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거라는 이야기가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 만약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것이 없다. 그럼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17절, 뭐요?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고 지금 위에 믿음 헛것이라고 14절에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너희 믿음도 헛것이고 그렇죠. 믿음이 당연히 헛것이죠. 왜? 헛것을 믿는 것이니까 거짓말을 믿는 것이니까 없는 것을 믿는 것이니까 없는 사실을 믿는 것이니까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죄의 가운데에 있을 것이다. 지금 사람이 왜 이 땅에서 죽습니까? 아담 이후로 아담도 죽었고 아담 이후의 자손들 태초의 인간, 첫 인간 아담, 첫 사람,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이 지금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죽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은 살라고 태어나 응애 뭐죠? 애기로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는 건 살라고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살라고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어요. 왜 죽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죽는 거 아니에요. 사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를 지었고 죄인이고 또 죄인의 죄의 값은 사망이니까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또 여전히 죽을 것이잖아요. 뭐 때문에 죽는 거냐면 죄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다면 사실 무서운 말입니다. 나하고 죄만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죄하고 하나님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고요. 그 심판의 죄 죄인이 대한 심판의 결과가 지옥 아닙니까? 지옥은 뭡니까? 영원히 고통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죄가 여전히 있게 되는 꼴인 것이죠. 왜? 죄가 있다는 것은 사망 죽는 것이니까 죄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냐면 18절, 19절이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약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 이리라. 그렇죠. 지금 예수 믿고 2000년 동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복음이 전파돼서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었습니까? 죽일 때 뭐예요? 자기가 죽을 때 무슨 생각하는 거예요? 아, 죽어도 다시 산다는 믿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내가 지금 젊은 나이에 순교하고 또 자기 삶을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죽었어요. 그건 왜 왜 이렇게 자기 삶을 그렇게 바칩니까? 순교합니까? 희생합니까? 왜 부활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는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한다는 거다. 나를 부활 나는 다시 살 거라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순교했고 예수를 믿고 죽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다. 왜? 다시 깨어날 것이다. 부활은 다시 깨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부활이 없다. 그러면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은 뭐 이거 완전히 망한 거죠. 맞는 말이죠. 그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과 다음 세상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은 다음 세상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다음 세상은 영원한 세상이고 이 세상은요 아주 잠시 잠깐이에요. 영원에 비해서 이 세상의 어떤 삶은 어떤 점과 같아요. 점과 같아요. 이 세상의 이 우주가 얼마나 끝이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이 우주가. 그런데 이 지구는 정말 거기에 비하면 조그마하네요.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아마 보이지 않을 정도로 먼지 먼지 먼지톨 하나 같은 조그마하나 우리 먼지가 보입니까? 미세가 보이지 않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보면 이 지구는 조그마하나 정말 이 조그마하나 지구에서 잠시 잠깐 우리는 뭐 70, 80 살고 요즘에는 100세까지 산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삶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영원의 어떤 시간에서의 그 시간은 아주 짧은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이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세상의 삶뿐이면 그리스도인들만큼 예수 믿고 사는 사람만큼 불쌍한 삶이 어디가 있습니까? 왜? 주일에 쉬는 날에 교회 가고 예배드리고 놀지도 못하고 휴식도 못하고 사역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매이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삶을 살고 즐기고 여행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런데 나를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 약간 제한이 돼 있습니다. 이 주의를 지켜야 된다는 이 주의를 지키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는 게 좀 많아요. 손해보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뭘 믿기 때문에 도대체 왜 왜 이렇게 희생하시고 또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럽니까? 잠시 잠깐이라는 겁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 잠시 잠깐을 못 참으면 안 됩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참으로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도 살아낼게 될 것입니다. 거짓 증인이 아닙니다. 참 증인입니다. 영원한 증인 증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을 다 믿게 되기를 바라고요. 부활에 동참하게 되기를 바라고 이 부활이 이 부활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믿고 정말 모두가 다 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여 동참하는 사람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렇게 추건 이렇게 합니다. 이 부활에 대한 이 믿음을 끝까지 알고 지키는 여러분들이 다 되고 또 부활에 동참하는 그리고 영생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추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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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